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가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지난달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는 농생명 산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행사로서 세계 25개국에서 322개 업체가 참여해 열정적이고 생생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연계하여 더 많은 한상 바이어를 초청했고 이런 연계 전략을 통해 B2B 상담회 현장에서 145만 불의 수출 계약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